아 스타트 틀렸어 안 돼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왜 옆에 있는 거야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1번 온다 1번 1번 초심 피피 오우 전날 집중하고 타고 있어? 와 연속받고 틀빠 있다 누구 들어왔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스피커야? 아닌가? 부러운거같은게 팀스피커 다들 잘해 아 연수님 왜 포기한거에요? 어우 말하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집중 35분에 레이스 호우오오오오아 나이스 나이스 이게 어어 오오 지님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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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흇히히히히히히 아 어 우리 사위야 여섯 명의 사위 어 앞에 사고 앞에 사고 앞에 대박 사고 아.. 들어가야돼 아 이게 무시점으로 연속을 밟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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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뭐 스피 하겠지 또 눈가 아 또 여기서 또 잡았어 아.. 아.. 망했네.. 아.. 연속 발전합시다 아 아.. 음..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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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의 누구십니까? MF님 아아 어 MF님 집에 간거에요? MF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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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왔구나 좀 일찍 오지 MF님 2 8 술 한잔 한거 으 그러자라 그러자라 아 미치겠네 연습 계속 밟네 오오오오오오오 스피드다 위에? 어디? 어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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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보이는데? 너무 뒤에 있나 내가? 아 5초 가지고 아아 스핀 하문드 1등 내줄어요 그럼? 1등 하니님 오오오오오! ちょっと 없다 무생 무생권 주버 패스트리트요 리더 비닐 비닐 레이스 간대 리더 방송 아무도 안하려고 필름 참가를 해야 방송 이거 파이팅! 에이 오 잤다 오 하니님 따랐고 아 말하고 하면 안 돼 지금 시작하려고 아이싱 라이브에서 기대할게요 아 이 기아가 몇대가 안 되기 때문에 잘하면은 클래스별로 잡으면은 잡힐수도 있어 아이레이싱 라이브 거기에 지금 SRA 하던데요? 라이브 그거는 방송국이고 그거는 공식 아 그래요? 아 이거 아이레이싱 라이브 채널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이상한거 그런거 아니야? 정기버 어디 많이 들어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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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이즈 오오오오! 오오오오 Crystal 여기 브레이크 밟는데 구간이 몇 군데 없어요 첫 코너랑 두 번째 코너 밖에 브레이크 안 밟아요 나머지는 액셀 오프만으로도 다 돼요 드레이크가 첫 코너랑 두 번째 코너밖에 안 맞아요 나머지는 다 액셀 오프 그걸 진작에 얘기해 줘야지 스피닝은 나실 줄 알았죠 그 정도는 가닥이 있으신데 아냐 매니저인데 매니저 나 무서워 봐, 너 브레이크 할거야 하하하하하 오오오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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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석유 오우 하하하하 홍수님 하고 홍수님 하고 키스 할 뻔했어 아 1등이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 1등이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 나 미스테이지? 아... 브레이크 안 밟고도 올라가는구나 오 나 초 확실히 땡기는데? 어 1분대야 거기 브레이크 밟으니까 1분 1초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어 아 너무 좋은데? 어 완전 좋은데? 꿀팁 졌는데? 하향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 목소리인데? 미치겠어요 나 백마크가 됐어 나 블루플래그 들어왔어 아우 갑자기 맨북이 오고 있어 아 나 비켜줘 나 때문에 그 때문에는 아니죠 제가 혼자 가서 꽂아갖고 PT에 아 그럼 PT에 날 정도였어요? 네 대파요 대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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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실에 있는 둘러플래그 세이버님 천천히 살리세요 모듈 세이버 어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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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NA 아이씨 오우 죽을뻔했다 이게 진짜 끝까지 모르겠네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한순간에 진짜 이거 진짜 한순간이야 한순간 꽂히는 순간이야 kT에 아! 어우 죽을뻔했다 진짜 끝까지 모르겠네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한순간이야 진짜 한순간이야 한순간 돌로 가는건 한순간 한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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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이야 아우 뭐야 이거 욕한다 옥스님 쏠리 아까부터 계속 소리 letter 하고 계셔 키지장을 하셔가지고 저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반쪽 키 타이어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 참고로 스펙보드 레이스는 25분짜리 레이스 이 레이스는 아하 그러니까 25분까지는 어떻게든 탈 수 있다는거야 3분 남아 여기 봐 특별하게 시간까지 할 줄 알았어 기름이 너무 많네요 기름이 너무 많아 125바퀴 달려있어 기름량을 줄일까 아니 아니 줄여야지 아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차 엄청 좋아 이거 태양열로 가는 것 같아 태양열로 하이브리드 한바퀴 0.26미터 0.2미터 0.2미터 근데 뭐 상용차에 비하면 이렇게 여기 여기 하쿠스가 몇 킬로냐 이거 4위네 스페인 저기 언제 가요 전출 9월 아 전출 8월 말이나 9월 초 그래요 이제는 이제는 더 가까워졌네요 그럼 2시가 반이라니까 가까워져도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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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계산이 좋은게 어 한반도 2시가 대전이 좋아해 대전이 좋아해 대전이 좋아 대전이 이제까지 2시가 여가면 가깝잖아 에이 가까운데 3시간이 어 하니님 다 떨어졌다 그 와 59초 폐이스야 홍주야 하니님 전부다 1분 막 콩사롤 말안안하시거든요 연락해줘 하니님 마시키지마 어 957 1 라스트 타임 나는 1분 750 우리 조종 조종률님? 어 조종률님이 1분 1초 때 59초 한번 페스트로 한번 찍고요 1분 1초 때로 어 힘내야 될텐데 2만 5초 가는데 아까 제가 죽을 받았는데 핸들이 안 떨어져서 안들어 어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아 힘이 안나오고 아이템이 안나오고 어 빨리 들어가세요 어 뭐야 뭐야 세이븐이 사고 났다 세이븐이 사고 났다 세이븐이 안들어갈피트? 대신 누가 1등 하는거 지금 세이버님 오 차가 오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막아라 막아라 여기 막아라 오 손간 오 진짜 정기했다가 오오 이제 타이어가 밀봐 타이어가 밀봐 아이고 타이어가 지금 엄청 밀려요 오 뭐야 하장님 1초 세이버님 지금 멘붕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이버님 1분이셨네 그러면 네 어우 나 지금 어우 귀여워 변속실수 해가지고 세이버님이 지금 뒤떨어졌어요 다시 사고 났어요 왜잉 아까 14초 13초 차이 났었는데 날아가야 돼 버티자 잘 것만 버티면 돼요 빨리 가야 돼 아 1분에 1초씩이니까 아 괜찮네 쓰읍 다이버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1,1,0,1,8 1,4 하늘이 비 따라가니까 누가 집중해서 타야되는데? 나이 뺏길러가는데 안 따라주고 있어 페이스톡은 좋아 페이스톡은 좋아 16초에 2분 남았구요 이렇게 EP를 넣어주면 국정에 변하는 피시를 하겠지 5분 남았어요 우리도 5분 남았어요 다 해먹었다고? 다 술이 몇 분이에요? 뭐라고? 7분 남았다고? 잘했죠? 그건 뭐 누가 해도 차 안 막는게 중요한데 차 박아가지고 잘했어요 윤춘이 사고 났어요? 음... 차가워 아 1, 2, 2, 2, 3, 5, 9 1, 2, 3, 4, 5, 6, 7, 8, 9 어? 세이버님 또 스페했나 보다. 세이버님 아 이게 좀 안전빡으로 달리겠다. 아아 차이 많이 벌어져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마이클 지질거리는데? 보니깐요. 아니 왜? 뭐 하느님 자랑 따라 죽겠네. 3분 30초 넘었다. 주최자님 살리시지만 말고 시간은 얼마 남았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다. 아아 그, 그건 네이저님이. 너무, 너무 부족해. 주최자가 있는데, 네이저. 안 뜨는데요? 화면 안 뜨는데? 아아 눈매! 왜 타이밍 쓰라고. 아 이거 화면 심란해가지고. 뭘 심란해? 형 저 타이어 진짜 많으니까. 짜잔. 와 하느님 화를 줄까 이거. 아아 아 아이는 지금 타이어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감으로 해야돼. 괜찮았나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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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는 부딪치지 마라. 아 아 아 아 물이 나갔네 다시 나갔네 잡았다 잡았다 오! 브링클 잡아! 브링클 왜! 아니 진짜! 아니 왜 브링클 잡아! 아니 나 지금 못찍었네! 아니 왜 브링클 잡아! 나 차트 개파놨다 아이씨! 아이씨! 아니 타이어가 그래되면 잡을 수도 있어요 아이씨! 아이씨! 일부러 말 볼게 아니에요 차가 앞으로 가요 앞차이 그걸 봐야지 네 어차피 어쨌든 뒤에서 박으면 뭐 주차가 잘못이니까 그니까 100% 만질이지 아이씨! 박진 않았어요 아이씨! 아이씨! 갑자기 브링클 박으신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이씨! 파이널 렉! 파이널 렉! 파이널 렉! 엄청 많아 그럼 저 가고 있어요 아아 나 진짜 통장주행어 오오! 오오 오오오 오 오 깜짝이야 으흑이 extraordinary 아! 한이님! 한이님! 잠깐! 차가! 앞에 없는 거 아니야? 내 앞에 지금 스피링이 있고 한이님 차가 막 두둥두둥 걸리는데 자 이제 마지막 보도 돌아갑니다 피니싱 에이! 체크 플레이 자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브레이크를 안말른거였어? 액셀 오프를 조금 일찍 하고서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죠 나 그것도 모르지 아니 59초가 없네 랩타임이 예? 랩타임이 59초가 없어 한이님! 한이님! 마지막까지 그래도 세이버님이 바로 뒤에 쫓아와가지고 긴장함 깔리네요 한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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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찍을수도 있나... 향콘 아 아니 저를 끝까지는 저 15초만 все ㅋㅋㅋㅋㅋ 나 거.. 나 거기다 옷이 굳혔네 사고 난 거 빼고 다 지금 들어왔나요 그럼? 수리시간 8분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어요